근데 뭐 어떡합니까? 자 틱 라이스 투 딕 오케이 뜻은 틱은 땅을 파적을 좋아한다 틱가 likes 한다. 무엇을? 투 딕 하는 것을? 틱 라이스 투 딕 틱 라이스 투 딕 오케이 계속해서 틱 캔딕 뜻은 틱은 땅을 수 있다 오케이 뭐였더라 틱 캔딕 틱 캔딕 틱 캔딕 오케이 계속해서 틱 캔딕 틱 캔딕 틱 캔딕 틱ft 할 수 있.. 퀵은 할 수 있.. 있다? 아 퀵은 할 수.. 어.. 할 수 있다. 그.. 아 하나의 코너라의 구멍을? 오케이. 묻는 말인데요. 어 똑바로 안해? 김한결? 네. 묻는 말이라고요. 당연히 묻는 말이지. 캔틱 했는데. 틱캔딕이 아니고 캔틱딕? 묻는 말이라고요. 똑바로 안해? 뭐라고요? 뭐라고요 얘는? 캔틱딕 캔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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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결이 오늘은 불합격 쓰기 숫자 할게요 카톡으로 네 네 그리고